더벙커라는 프로그램에 랩핑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딱 보다가 아 저거 내 거야. 무작정 그냥 서울에서 화성으로 와버렸어요. 지금 이 피규어랑 건단들 가격이 거의 몇 천만 원 할 것 같아요. 5천 원으로 이거는 못 넣어요. 이거는 못 넣어요.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하고 재밌게 살라고 랩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동차 랩핑하는 이 기술 자체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정직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AS를 우리가 안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확실한 AS 처리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뿌듯한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악만랩핑 최사부 채널 운영하면서 경기도 화성에서 랩핑하고 있는 최사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이제 84년생, 40살 됐습니다. 엄청 동안이시네요. 좀 철없이 살아가지고. 오늘 제가 오면서 잠깐 이것저것 랩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PPF랑 랩핑은 혹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랩핑은 그냥 단순히 차량의 색상을 바꾸는 목적으로 하는 게 랩핑이에요. 조금 더 이쁘게 차를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랩핑이고 PPF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보호 목적이 제일 큰 시공이에요. 스톤칩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차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PPF고 요즘에는 PPF도 색깔을 바꾸는 목적으로 컬러 PPF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시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표님이 주력 상품은 어떤 거죠? 저는 이제 PPF 랩핑 이거 두 개만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맨 처음에 랩핑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만지는 거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우연하게 텔레비를 보는데 이제 더벙커라는 프로그램에 랩핑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더벙커 딱 보다가 아 저거 내 거야 딱 그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무작정 그냥 서울에서 화성으로 와버렸어요. 대표님 그럼 보통 이렇게 랩핑샵 운영할 때 창업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랩핑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보다는 창업비용이 조금은 적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욕심에 따라서 뭐 이쁘게 차리려고 하면 한도급도 없는 게 사실 인테리어잖아요. 근데 랩핑샵은 사실 그렇게까지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5천 아래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오픈시킨 제 제자들 둘이 오픈을 했는데 둘 다 4천 아래로 시작을 했어요. 5천 정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피규어랑 건단들 가격이 거의 몇천만 원 할 것 같아요. 5천으로 이거는 못 넣어요. 이거는 못 넣고 이거 이거 건담 뺀 거 봐. 대표님 이거 다 취미생활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값도 상당히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모으는데 얼마 들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계산이 안 돼요 사실. 계산이 안 되고 많이 쓸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요. 지금 불경기라 많이 쓸 때는 한 달 한 100만 원 정도도 쓰는 편이에요. 불경기라 많이 안 쓰시고 아직? 네. 취미생활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하고 재밌게 살려고 랩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랩핑샵을 얼마나 운영하신 거예요? 저는 운영한 지 이제 올해 10년 차 됐습니다. 그러면 꽤 이 자리에서 올해 하셨을 텐데 단골들도 많이 있나요? 저는 단골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네. 전체 랩핑하는데 견적은 어떻게 되나요? 차종마다 달라요. 견적은.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보다 좀 큰 차들 뭐 대형 SUV라던가 이런 거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랩핑이다 라고 했을 때는 200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필름마다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해요. 카멜레온이라던가 고광택 필름 크롬 랩핑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견적이 좀 오바가 되긴 합니다. 지금 견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람들이 좀 필름만 씌우는데 시공비가 생각보다 비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다 인건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필름값을 너무 싸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가필름이에요. 보통 이렇게 차 한 대를 하는데 필름값 정확히 오픈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필름값이 많이 비싸고요. 저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만약에 저 같은 숙련된 작업자가 혼자 작업을 하잖아요. 3일 내내 해야 돼요. 한 대예요? 네. 한 대 하는데 3일 내내 이거에 붙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 랩핑 기준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분 랩핑들이 인건비는 더 좋은 거죠. 아까부터 옆에 보이시는데 교육생 분이신가요? 네. 저희 직원이고요. 저한테 이제 랩핑 배우면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직책 맡고 계신가요? 직책까지는 너무 과하고 자동차 랩핑하는 이 기술 자체에 저도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도 옆에 대표님 작업하실 때 같이 도와가면서 이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아 네네. 그렇게 하면서 작업하면서 그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럼 저거 하는 거 같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혹시 배우시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 물어봐도 돼요? 제가 사실상 그걸 처음 알게 됐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랩핑지를 차 위에 얹어서 슥슥 바르면 되는 작업인 줄 알았어요. 막상 제가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이러면서 좀 약간 난관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빨리 잘해라. 좋으세요. 자.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자동차 이런 크롬 부위들 있잖아요. 네. 이 부위를 이제 블랙 검정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롬 죽이기라고 하는 작업이고요. 그거 이제 작업 한번 해보려고 해요. 대표님은 랩핑을 돈 주고 배우신 거예요? 네. 처음에 저도 돈을 주고 교육비를 내고 나서 랩핑을 배웠어요. 랩핑을 배울 때는 확실히 가르쳐주는 사람의 노하우도 잘 끌어당겨야 되고 충분한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이 필름에 대한 이해도예요. 필름 성실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지만 작업할 수 있는 게 랩핑이거든요. 그냥 열되고 막 눌러붙이면 어떻게든 붙어요. 필름이 열되면 늘어나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붙이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랩핑에 사용되는 필름들이 다 수명이 있나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쓰는 필름들은 3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3년이 되면 또 이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3년 안에 제거를 하던가 재시공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공한 업체에 가서 필름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면 돼요. 환경에 따라서 4년, 5년까지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차가 무조건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되는 경우고 필름이라는 게 자외선이 좀 약해요. 그래서 3년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유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붙여줄 거야. 긴장하지 마. 1, 2, 3 대표님 이렇게 차량 한 대를 전체 랩핑하는데 200에서 큰 차들은 더 나가고 이렇게 가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매출은 정확히 계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써서 이런 거를 잘 못하고 그냥 순수익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잘 될 때는 1,000 정도 만 될 때는 700에서 800 정도 그 정도 수익은 남고 있어요. 얼마든지 직원을 더 늘려가지고 이런 사무실도 늘리고 해서 규모를 더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성격 문제인데요. 사람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손대는 거랑 사장이 직접 모든 부위를 손대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만족감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예전에 직원들도 많이 같이 일을 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꼭 저한테 일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만 제가 1대1로 딱 옆에 붙어서 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직원한테 온전히 작업을 다 맡기고 하는 것도 물론 믿음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이렇게 랩핑하실 때 커팅 기술이 따로 있나요? 네, 커팅 기술이 있죠. 이게 근데 칼로 하는데 어떻게 기스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랩핑을 배울 때 랩핑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반커팅 기술이라는 걸 쓰게 돼요. 반커팅 또는 반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름에 정확히 칼 길만 내고 나서 필름을 찢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러기에 첫 번째로는 그런 칼 기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틈 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단 말이에요. 차에 이런 거는 반커팅이라고 보다는 칼 날 끝을 정확히 이 틈 안에 넣어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커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칼 각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칼 각도가 위아래로 꺾이게 되면은 이 도장면의 기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정확히 틈 안에만 넣어서 이 틈 안에서만 필름을 잘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칼 기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틈 칼질 그리고 반칼질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직업을 가지려면 혹시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자격증은 따로 없어요. 자격증이라는 거가 알아보시면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있는데 그냥 민간 자격증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만든 거고 사실상 꼭 이 직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냥 열정만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랩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 다른 거로 랩핑을 다시 하려고 해서 필름을 제거하게 되면 도장면이 벗겨지지는 않나요? 필름을 이렇게 시공하고 나서 필름을 제거할 때 도장면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출구가 될 때의 도장면은 필름을 뗄 때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100% 저희가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재도장이 됐거나 하는 부분들은 필름을 뗄 때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약간은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말하는 편하게 말해서 야매 도장이라 그러죠. 잘못된 도장은 필름을 제거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중고차를 사왔을 경우에 이게 재도장이 되어 있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랩핑을 하고 나서 제거를 할 때 도장면이 떨어지는 건 사실 편하게 내 운이에요. 그거 떨어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랩핑 업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중고차를 살 때 랩핑이 되어 있는 차는 사지 마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랩핑을 뗐을 때 그 도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고 그 안에 도장면이 색칠이 되어있지 않고 그냥 팡금 도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랩핑을 해 놓은 경우 가리기 위해서 해 놓은 랩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고차에 랩핑 되어 있는 걸 사지 마세요. 그 뭐지? 알루미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다가 팍! 랩핑은 지금 얼마나 내 손가락을 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한테 이제 배우신 분인 거예요. 제 2호 2호 교육생이자 친한 동생 어떻게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필름이 좀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빌리러 왔어요. 대표님은 지금 그러면 샵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6개월 차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셨네요. 네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 대 한 대 작업할 때마다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재밌어요. 필름 빌리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신다고 하신 건가요? 필름 빌리러 왔죠. 줄게 랩핑을 맡기실 때 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든 알고 계실 거예요. 랩핑이라는 게 사실 경력에 따라서 그 가게를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지금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랩핑을 하고 있고 제가 랩핑 장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랩핑이라는 게 사실 2, 3년 정도 하면은 누구나 다 좋은 기술자는 돼요. 빠른 사람은 한 1년만 해도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맡기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사실 그 업체가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맡기기 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최대한 알아보시고 이 가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지도 알아보시고 그 가게에 보면 홍보 사이트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길 보셔서 최대한 얼마나 많은 차를 작업을 했는지를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즘에 랩핑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게 이 랩핑을 배운 지 얼마 안 되고 기술이 100% 숙련되지 않았는데 샵을 오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게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만큼 폐염률도 높은 게 랩핑샵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알아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으시기보다는 이 가게가 얼마나 운영을 했냐 얼마나 많은 차를 시공을 해봤고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쌓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샵을 맡기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에 필름을 또 걱정하시잖아요. 필름이 뭐 정품 필름을 쓰냐 안 좋은 필름을 쓰냐 이러는데 저가 필름을 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가 필름 안 써요. 다 좋은 필름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술 보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감아서 그냥 땡겨서 붙이면 돼. 힘 줘서 싹 감아주면 돼. 이런 사이드 빌러나 이런 작은 부분만 하는 건 혹시 견적이 얼마나 드나요? 모양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견적으로 이렇게 랩핑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이렇게 작업할 때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랩핑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결과물이죠.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랩핑을 하면서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는 항상 그냥 제 블로그에도 마찬가지고 영상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식하게 시공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차를 살거하다가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많은 업체에서 숨기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파손되어 있는 거를 실리콘이나 글루건으로 붙여가지고 문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차주님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보상해드릴 수 있는 부분 보상하고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죠. 정직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AS를 우리는 안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확실한 AS 처리 그리고 내가 실수한 부분은 확실히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재밌었어요. 분위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랩핑에 대해서 저도 지금 유튜브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 채널에서는 담을 수 있는 말들이 좀 적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일단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인터뷰 재밌어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랩핑이나 PPF 같은 경우에 앞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랩핑과 PPF의 전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점점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는 직종이에요. 많은 교육생들이 배출되고 있고 조금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준비만 돼서 오픈을 한다면 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 없어지지 않으나 랩핑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로봇이 랩핑을 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 사람의 능력으로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성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업성 있습니다. 충분히 랩핑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대신 열심히만 잘 배우면요. 랩핑 직업에 혹시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기술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랩핑도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저한테 랩핑 교육 문의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랩핑은 절대 쉽게 생각하고 덤빌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상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상당히 힘든 직종이고 이 기술을 내가 가지기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힘들어요. 절대 쉽게 생각하고 덤비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절대 짧은 시간을 내가 두고 뭐 2, 3개월 안에 내가 랩핑을 배워서 오픈을 하겠다. 그럼 그냥 시작도 하지 마세요. 랩핑을 할 거면 적어도 최소 6개월은 내가 정말 바닥 뒹굴고 손 다쳐가면서 배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랩핑을 하시면 좋고 제가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뿌듯한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소신 있게 잘 인터뷰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시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인터뷰 화이팅! 잘 될 겁니다. 최상호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sulfur Antarctica块 evern 여러분 어 숙소 proph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